내 이름은 아빠입니다. 오늘은 일전에 복선전철 현장 답사 중에 윤건능 한번 가겠다 했었는데 이제야 오게 됐습니다. 입장시간은 16시 30분까지구요. 화성시민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챙겨오시면 무료입니다. 비운의 사도세자와 한중록의 주인공인 해경궁 홍시가 잠들어 있는 윤능과 그의 아들 정조대왕과 효이왕우가 잠들어 있는 근능으로 가보겠습니다. 비운의 사도세자와 한중록의 주인공인 해경궁 홍시가 잠들어 있는 근능으로 가보겠습니다. 비운의 사도세자와 한중록의 주인공인 해경궁 홍시가 잠들어 있는 근능으로 가보겠습니다. 비운의 사도세자와 한중록의 주인공인 해경궁 홍시가 잠들어 있는 근능으로 가보겠습니다. 비운의 사도세자와 한중록의 주인공인 해경궁 홍시가 잠들어 있는 근능으로 가보겠습니다. 비운의 사도세자와 한중록의 주인공인 해경궁 홍시가 잠들어 있는 근능으로 가보겠습니다. 비운의 사도세자와 한중록의 주인공인 해경궁 홍시가 잠들어 있는 근능으로 가보겠습니다. 비운의 사도세자와 한중록의 주인공인 해경궁 홍시가 잠들어 있는 근능으로 가보겠습니다. 비운의 사도세자와 한중록의 주인공인 해경궁 홍시가 잠들어 있는 근능으로 가보겠습니다. 비운의 사도세자와 한중록의 주인공인 해경궁 홍시가 잠들어 있는 근능으로 가보겠습니다. 비운의 사도세자와 한중록의 주인공인 해경궁 홍시가 잠들어 있는 근능으로 가보겠습니다. 비운의 사도세자와 한중록의 주인공인 해경궁 홍시가 잠들어 있는 근능으로 가보겠습니다. 비운의 사도세자와 한중록의 주인공인 해경궁 홍시가 잠들어 있는 근능으로 가보겠습니다. 비운의 사도세자와 한중록의 주인공인 해경궁 홍시가 잠들어 있는 근능으로 가보겠습니다. 비운의 사도세자와 한중록의 주인공인 해경궁 홍시가 잠들어 있는 근능으로 가보겠습니다. 비운의 사도세자와 한중록의 주인공인 해경궁 홍시가 잠들어 있는 근능으로 가보겠습니다. 비운의 사도세자와 한중록의 주인공인 해경궁 홍시가 잠들어 있는 근능으로 가보겠습니다. 비운의 사도세자와 한중록의 주인공인 해경궁 홍시가 잠들어 있는 근능으로 가보겠습니다. 비운의 사도세자와 한중록의 주인공인 해경궁 홍시가 잠들어 있는 근능으로 가보겠습니다. 비운의 사도세자와 한중록의 주인공인 해경궁 홍시가 잠들어 있는 근능으로 가보겠습니다. 비운의 사도세자와 한중록의 주인공인 해경궁 홍시가 잠들어 있는 근능으로 가보겠습니다. 비운의 사도세자와 한중록의 주인공인 해경궁 홍시가 잠들어 있는 근능으로 가보겠습니다. 비운의 사도세자와 한중록의 주인공인 해경궁 홍시가 잠들어 있는 근능으로 가보겠습니다. 비운의 사도세자와 한중록의 주인공인 해경궁 홍시가 잠들어 있는 근능으로 가보겠습니다.